왜 인제 왔어요? 인제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하여튼 뭐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. 그래서 제가 바다를 많이 다니면서 박상철 노래 중에서 굉장히 바다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게 빵빵도 동해바다 서야바다 무조건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요즘에 이 노래는 우리 평창의 홍자먼군이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노래입니다. 항구의 남자 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항구의 남자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하나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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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첫사람이네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성경도 환끈하네 감사합니다 마상철 노래 부를 때마다 착착 왜 이러는지 아세요? 평소에는 한국의 남자 부를 때 나팔박시가 옆에 있어서 탁탁탁 소개를 하는데 없을 때마다 허전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강릉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부산으로 간대 요즘 더 바빠져가지고 부산으로 간대 보내고 이렇게 못 데리고 왔습니다 아쉽습니다 그쵸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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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